아무 말도 안 했어요.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양곡초등학교 48회 이성종 친구가 흰파람으로 여러분에게 칠갑산으로 인사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버님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주차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요. 저는 쭉 지금 입으로만 노래를 하셨는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아버님,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입니다.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흰파람으로 악기 연주하는 흰파람으로 한 번 칠갑산을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버님, 어머님 생전에 우리 어머님들 시집가실 때 포로몬이 두시고 갈 때 그 심정을 한 번 하시면서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님, 어머님한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사히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머니 다같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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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